오늘 외모였죠? 지금까지 이런 배송 문의는 없었다 궁금해하시는 배송 관련 비하인드를 소개해보려고 모였습니다 HM 메탈릭 안녕하세요 HM 메탈릭 공대 아르미 시린이가 아닌 시린입니다 시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배송 관련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제일 멀리 갔던 건 남해랑 사천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33만 원이요 33만 원이요? 고객이 주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송비를 관련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보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기존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혼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장소로만 가는 게 아니고 경유지를 통해서 갔다가 오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 차를 배차를 하면 한 2, 30% 더 싸게 운송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객님이 참고하시면 아주 좋죠 HM 메탈릭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배송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절차 진행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때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전화를 드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대신 택배고요 양이 많다 1t차로 가야 된다 했을 때는 화물차로 배송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 길이가 길 거다 예를 들어서 최장 길이로 나갔던 게 11m까지 4,000호로 배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해 주셔서 저랑 상의를 하시고 배송 방법은 정해 주시면 돼요 그 둘의 차이점과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대신 택배 같은 경우는 집 앞에까지 가는 택배이고 일반 택배보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 택배 보통 2,500원 3,000원 하잖아요 저희는 기본이 6,000원 이상이에요 많게는 3,4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자재가 길이가 길면 길수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더 배송비가 비쌀 수 있어요 이걸 감안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화물은 대리점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화물 대리점 검색을 하셔서 가까운 대리점을 찾으신 다음에 그쪽으로 받으시면 훨씬 택배보다 또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배송비가 싸다는 거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보통 주문을 할 때 배송은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당일 발송이 가능한 시간이 오후 4시 이전에 주문을 주시면 제작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입금만 빨리 되면 바로 발송이 가능하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오후에 5시, 6시 퇴근 시간 다 돼서 주문하신다 그러면 그 다다음 날 밝을 수 있게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오전에 주문해 주세요 배송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나 위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전국 배송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대신에 기간이 조금 늦어질 뿐인 건 거지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문제가 이제 자재 길이가 길수록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거리가 멀수록 배송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만 염두해 두시고 주문을 해 주시면 어디든 배송 가능합니다 단지 멀면 기한이 좀 걸린다 기한이 걸린다 기한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삼골에서 주문하셨던 거 두매삼골에서 주문이 왔는데 주소를 받았는데 정말 두매삼골인 거예요 딱 전체가 다 산이고 가운데 딱 집 한 채만 있는 두매삼골이에요 처음에 우체국 택배를 보냈다가 안 된다고 빠꼬 맞고 아 빠꼬 수면 안 되나? 근데 롯데택배도 규격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또 탯자를 맞으셔서 결국은 두매삼골 집에서 가까운 경동 화물로 주문을 하셨는데 내일 가져가실 거예요 그것도 결과를 보아야 되겠지만 저희 HM 메탈릭은 전국구 배송이 가능하답니다 아! 눈이 엄청 온 날이었어요 위에서는 올라와 달라 밑에서는 못 올라간다 실개미가 붙은 거예요 눈이 안 녹았고 춥고 길이 비판인데 언덕길이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고 결론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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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